갑니다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닿은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데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선데이 하자 선데이 선데이 어디 있어 천재리 없지? 응? 천재리 없지? 현금이 없는 거 어떡해 아 근데 여기 마이크 너무 좋아 아